오늘의 게임 스토브 쇼, 디파인 포스입니다. 가 보도록 하죠. 그만 셔 제발. 갑시다. 뭐야. 음, 어떡하지? 저기 길이 있다. 안 되는구나. 이렇게 파괴할 수 있네. 아이언. 오철. 뭐가 많이 있다. 많이 먹어주고. 아까 어디였더라. 아 저기다. 여기로 가볼게요. 스페이스를 눌러. 무포스로 올라갈 수 있다. 어휴. 보다. dez짜리야. 어휴. 어휴. 뭐야. 애들 그냥 상대 안하고 봐도 되긴 되네 일단 애들 잡아줬게 됐다 올라가자 일단 이제 유적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매듐 유적으로 왔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싸우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자유로움은 살았다 뭐야 이거 도주할 수 있다 보스전이나 꼭 해야 되는 전투에서는 못 도망친다고 하네요 이건 뭐 좋은데 마지막에만 막 싸고 이러도 된다는 거잖아 아 아 아 오늘 이 녀석구를 열어봅시다 추후의 만지 획득할 수가 있네요 잘 있어 어 그냥 가면서 한 대 때려주고 죽어라 죽어라 죽으시고 님도 죽으세요 죽이러 가자 다 없애서 다 없애서 가보자 가면서 조금씩 이거 애들 좀 없애주고 다 없애서 죽어라 이렇게 아이언하고 또 조금 획득했네요 올라가보자 와 근데 유적이 이렇게 있네 진짜 넓게 넓네요 뭔가 보스전 할 것 같은 느낌이 뭐야 사람이 안 들어 있어 야 마지막에도 화물 놓고 갔어 오오 떨어졌다 왜 바닥이 흔들리지 왠지 불안하죠 어 뭐야 두막 기동 공손체 접근을 간지 보호모드 개시 어 뭐야 뭐야 나 어디갔어 오케이 동행중이란 부위로 특별한 엔진을 일치할 수 있고 쉴드 쉴드 V를 누르면 캐릭터가 떠오르고 회피할 수도 있고 아잇 죽어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가라 와 야 쩔긴 쩔죠 오케이 컷 내려 찍기 바로 컷 완료 뭐야 이거 하다하다가 골렘 같은 걸 만들어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고 약점 찾으라는 것 같은데 얍 부셔 그냥 여기로 한 상태에서 컷 죽어라 오케이 컷했습니다 뭐야 겁나 쎈데 나도 알 수 없는 건데 성미술이 아닌가 성미술이 아닌가 일단 돌려줍시다 예행 경비 같은 거 아 망했다 이런받게 모르는 사이인데 아까 눈빛이 뭔가 맑을 따고 생각했는데 얘도 맑은 광이야 첫째 왕녀 측근 기사구나 진짜 공주였어 라카스는 말이 있다 가봐야겠지 가봐야겠지 신뢰한다고 나를 오오 그럼 이제 이 검은 이제 내꺼구나 뭐야 말한지 별로 안된 것 같은데 가보자고 지금 최대한 밤에는 도착한다고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와 아이디어? 가능한가? 이해할 수 없다. 사용할 수 있다. 높은 곳에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면 한번 날아가보자. V를 누르는 동안 카메라 움직일 수 있으며 V를 떼며 카메라가 향한 방향으로 돌진 스페이스를 누르면 활공 상태가 되어 천천히 강화할 수 있다. 활공 중에는 WISD로 다시 이동할 수 있다.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네요. 가봅시다. 와 편하게 간다. 이렇게 하니까. 서프라이즈 어택. 저의 들키지 않고 공격에 성공하면 서프라이즈 어택 보너스가 발동. 이렇게 겁받을 수 있고 아 뭐야 이거. 약간 그거 같다. 아이언맨. 또 싸워? 또 싸워? 오오. 오오. 오케 일단 찌르고 오케이 때리고 스켓 오 야야야야야 때리고 컷 오호 오호 위험해 날라 서 날라차기 컷 얘도 멈춰있으니까 컷 최절로 되겠죠? 오케이 바로 공격해주고 바로 처리 오케이 출고다 가줍시다 드디어 나왔군요 이걸로 이제 방향이나 그런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남쪽으로 가야한다고 가줍시다 여기 이따 씌는거 말 끊어주고 모두 다 피를 회복했으니까 못 올라가네 따라란 빨리 가 봅시다 그러니까 런 런 런 계속 런만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탈출 성공 대화 해봅시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 그래 이제 클로이 찾으러 가야겠죠 걔 살아있으니까 충분해 빨리 구조하러 와 한번 혼자서 살아볼테니까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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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없어 실려오 아 사과하는구나 안보이는 제가 한달 수상하기 짝이 없겠지만 반드시 보답하지 처음 알았네 지켜줄게 지켜줘야지 핵 끼우치지 마라 끝 사랑받고 계시네 만능같기도 하고 나도 좀 커킹 컸다구 출발하자 자 완료로 가봅시다 이제 남쪽이구나 자 오늘은 이렇게 티타오션 더 디바인 포스였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한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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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